월요일 유트! 저는 미코바제 전입니다 미국은 5일동안 비가 헛불나게 내린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해가 떴어요 지금 아들이랑 모두 다 같이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저는 스케이트보드 타고 지금 날씨가 좋아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마스크는 했고요 미국도 이제 마스크를 안하면 벌금을 천불까지 물린다고 해가지고 다들 이제 마스크를 써야 돼요 저기는 제 와이프랑 딸이 오고 있고요 아들이랑 저는 먼저 왔습니다 워낙 빠르거든요 저희는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 바닷가를 갈 수 없다는 게 참 아깝네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좋을 때마다 저희는 바닷가를 가거든요 제 아들도 이거 합니다 왔다다 왔다다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 나갈 수가 없네요 공원들은 지금 다 폐쇄됐고요 당연히 바닷가도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도 보이시죠 예 파킹롯을 다 폐쇄했어요 이제 봄이 가고 이제 여름이 오나 봅니다 이거 나무들 보세요 장난 아니네요 와 여기 그냥 앙상했는데 완전히 이제 초록색으로 와 너무 이쁘다 지금 제가 반팔 입고 있는데 와 서늘하니 굉장히 좋네요 왔다다 해야지 왔다다 해야지 제 아들은 일부러 엔진 소리냅니다 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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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산책을 마치고 이제 나인일레븐 타고 산책을 갔습니다 그러면 뚜껑을 까야 되겠죠? 주말이니까 저희는 이렇게 애들은 뒤에 타고 앞에 타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홈볼업을 타고 저희는 신나게 한번 또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아 개구리 너무 이뻐 우리는 여기 이거 타고 드라이브 렛츠고 네 저희는 지금 코어신 나인일레븐 타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조금만 산길이 있어요 지금 아들이랑 딸이랑 지금 가족 다 나와가지고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와 장난이에요 진짜 최고 맨날 집에만 밖에 있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비 내려가주고 꽃봐 꽃이 엄청 납니다 옆에 꽃봐 우와 꽃봐 꽃 저희 동네에 있는 산길이다보니까 굉장히 짧아요 이제 거의 다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비가 온 뒤라 날이 장난아니에요 하늘은 엄청나게 푸르고 나무들이 엄청나게 초록초록하고 꽃도 막 장난아닙니다 여행가는거 같고 좋긴한데 지금 파크랑 전부다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세워놓고 어디 갈수가 없습니다 그냥 드라이빙만 해야되요 여기 이렇게 기름도 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줄서서 기다려서 들어간다 저희는 지금 홀푸드 왔는데 여기 줄서서 기다리고 들어가야되서 그냥 가겠습니다 다시 집으로 출발 다시 집으로 출발 근데 너무 빠르게 빠르게 그래 나 지금 난 터모장 한 번 더 보내는 거 같아요 같이 가면 안 와요 우린 랩이 저희는 이제 지금 산에 올라갔다가 골프도 갔다가 다시 선을 내려와가지고 저희 동네도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